SGI는 밝습니다. 그리고 SGI 회원이 그럴 수 있는 건 내 가능성을 끌어내는 힘과 날 지탱해주는 철학 때문이죠.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부정할 때가 있죠. 상황이 나빠서 능력이 없어서 같은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말하면서요. 하지만 SGI에선 그런 이유 통하지 않아요. 왜? 부처라는 내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남묘 호랭개교. SGI 회원들이 부르는 창제예요. 이게 바로 SGI 회원이 밝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SGI 철학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죠. 예를 들면 외모나 성격 같은 차이를 인정하면서 자기답게 살아가는 걸 강조하는 액례돌이 내가 바꾸면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들이 바뀐다는 의정불이 한 사람의 변화가 나라의 숙명까지도 바꾸는 인간 혁명 모두 내가 주인공인 멋진 철학이죠. 이처럼 SGI 회원들은 남묘 호랭개교 창제를 하며 내 가능성을 열고 올바른 철학을 가치관으로 삼아 현실에 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아니 오히려 현실을 바꿔내고 있어요. SGI엔 이런 경험담이 넘쳐나죠. 이것이 SGI가 발족한 지 45년 만에 전 세계 192개 나라 지역으로 넓혀질 수 있었던 이유랍니다. 이제 SGI가 찾아 드릴게요. 믿고 있던 당신의 가능성 그리고 밝은 미소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찰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 SGI와 함께 하시죠.